초대장에 답을 보낸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? 답은 전부 받았어요. 영진 씨 먼저 경정을 떠나요. 두 사람으로 부족해요. 이 일은 위혈단이 시작했고, 위혈단이 끝내야 하는 일입니다. 그쪽도 마스오라 경부하고 볼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일이 터질 거야. 그것도 아주 크게. 건배식이 시작하기 전에 절대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. 해동화 공동건용의 5천여를 여요! 공부하! 이호진! 이호진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